나리의 운명 장인은 알고 있겠지 율간이 완성되는 대로 넌 입궐할 것이다 향하는 예약이 될 수가 없사옵니다 제후의 나라에서 아무 데도 기졸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후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조선이여 몸을 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초보 방안을 가득 채 불꽃을 피웠어요 바로 그거다, 황민 자식이 없으면 양대를 들이지 않습니까? 철학 어쩌자고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이야 내가 시간 아리를 사모하는 건 사실입니다 철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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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क